제가 그래서 원솔을 견제하러 간 상황에서 유비가 또 제 뒤를 치고 있죠 근데 유비는 지금 가장 강력한 핵탄두입니다 원기옥을 계속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비가 공격하는 거는 어차피 못 막아요 가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저희는 그냥 원소만 집중적으로 후렵해서 어쨌든 요기 밀집지역 있죠 요기를 일단은 수복을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을 뺏긴 거는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병력을 계속 갈아야 되는데 아 또 게다가 수도가 장안이에요 뭐하는 거야? 원소랑 유비가 동맹을 맺었다고요? 그럼 게임 끝인데 원소랑 유비랑 싸울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 이제는 답이 없죠 아 얘네들이 싸웠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게임이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귀큰놈이 보세요 얘가 귀큰놈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동맹질을 해요 귀큰놈이 아 저거 사기를 까야 되는데요 제가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일기토가 안 돼요 대출아 도전 28개월을 버텨야 되는데 예전 다 우리 군 출신들인가요? 저 배신자놈들 저거 제가 지금 버티는 이유 하나는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36개월인데 이제 1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배신자놈이